다음 주제로는 우리가 이제 트렌드하고 관계된 단어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패드도 있고요. 제가 좀 공부를 좀 했더니요. 마이크로 트렌드. 마이크로 트렌드는 수시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 그다음에 패드. 대략적으로 1년 정도가 유지되는 현상. 우리가 지금 말하는 트렌드는 3에서 5년 정도 지속되는 걸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10년이 메가 트렌드. 그다음에 30년 동안 이게 만약에 된다? 컬처.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거대로 보면요. 트렌드 코리아 2018 하면 안 돼요. 패드 코리아 2018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년 매년 하는 건 사실 패드에 해당된다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학자마다 달라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드, 트렌드, 메가 트렌드, 컬처 이렇게 4개로 나눈 게 좀 많이 보이고요. 또 약간 좀 까칠한 학자들은 거기에 패션, 보그 이런 개념도 집어넣어요. 패드는 한때 유행했으나 사라진 거 패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곧 사라질 것 보그. 특정 집단. 다수가 아닌 특정 집단 말을 그래도 꾸준히 하는 건 패션.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를 지속 기간으로 볼 수도 있고. 횡으로 쭉 보면 지금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나누면 그게 길게 되면 뭐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종으로 특정 시점을 잘라서 볼 경우에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느냐. 횡으로 보면 시간의 흐름이지만 종으로 보면 그 특정 시점 때 사람들의 비중이라고 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느냐. 이럴 때마다 마케팅이든 경영에서 늘 쓰는 게 로저스의 디퓨전 커브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난 척하지 마시고 영어로 뭐 좀 하죠. 확산 곡선. 그렇죠. 이 모자랑 비슷한 거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보아구렁이. 통계학에 나오는 정규분포 곡선. 그게 어떤 의미냐면 평균을 놓고 표준화 시키면 각각의 관찰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평균을 뜻하는 말을 혹시 아시나? 두 양반이? 이거 봐. 자기 안다고 우리 모른다고 구박하는 거 봐. 이게 시청자에 대한 태도가 이러세요. 그게 표준 편차라는 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박수예요, 박수. 박사 과정 수료예요. 사실 우리 셋 중에 가장 학력이 높은 건 우리 서박수고. 한강이랑 저랑은 석사니까. 시청자분들이 아니 저분이 또 영어부터 얘기하고만. 이러니까 제가 친절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짜증이 나냐면 짜증을 내세요. 마케팅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얘기해요. 그럼 너 그거 너희가 일하고 있는 제품이 속해 있는 그 제품이 성장기인 거 어떻게 알아? 성숙기인 건 어떻게 알아? 쇠퇴기인 건 어떻게 알아? 그럼 뭐 답이 없어요. 그냥 이거 성숙기라는데요?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거예요. 다시 정규분포 곡선이 있으면 말이에요. 두 분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고 마케팅이나 이런 척 하는 분들은 이 얘기 좀 잘 들어요. 평균을 놓고 각각 떨어진 일표준 편잡기 이렇게 급간 간격을 나누면 이걸 한 시그마라고 하는데요.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면적 개념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끝단에 있는 조금 2.5%가 있고 그다음에 13.5%가 있고 중간을 놓고 여기 33.333이니까 34%예요. 대칭이니까 34%가 있고 13.5%, 2.5% 합치면 16%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1번 PLC예요.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이에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그게 원래 PLC가 아니고 ILC, ILC 인더스트리 라이프사이클이라고 기술의 수명주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상품의 수명주기가 예를 들어 쇠퇴기면 그럼 우리 비누 안 써야 되냐고 그러니까. ILC 갖고 만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용률, 침투를 놓고 봤을 때 16%까지가 쓰고 있으면 도입기인 거예요. 16 이상 50% 미만이 되면 성장기인 거예요. 그렇죠? 과반수가 넘고 83%, 84% 전까지 되면 뭐예요? 성숙기예요. 그러면 그 13% 평가 86, 87%를 넘게 쓰고 있으면 쇠퇴기라는 거예요. 기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쓰는 것도 쓰이고 그게 디퓨전 커브가 되면 제품의 확산 곡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 구매력을 똑같다고 보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사는 제일 먼저 사는 2.5%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이노베이터라고 이노베이터 그걸 혁신수용자라고 하지만 그 새끼들 본질은 뭐예요? 오타쿠새끼들 오타쿠새끼들 그거 넘어가서 13.5% 되면 얼리어덕터예요. 그 다음에 얼리머조리티 레이트머조리티 나머지 16% 레가즈 돈 안 되는 지체수용자놈들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의 용어도 이 얼만큼 퍼져 있느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쪼갤 수도 있지만 동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침투되어 있는지로도 볼 수 있죠. 크게 4가지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페드 트렌드 메가 트렌드 컬쳐라고 놓고 보면 그 틀로 보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로 시간에서 봐도 돼요. 쓸만한 사람들이 100인데 그 중에 16% 정도까지만 쓰고 있더라. 그럼 뭐겠어요. 그건 페드지. 더 이상 쓰면 트렌드 메가 트렌드 컬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걸 만드는 사람의 사실은 마음이에요. 단 시기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이나 약간의 잔머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10년이 지나면 뭐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얘기할 때는 올해 처음이거든. 10년 지나야 할 수 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트렌드 종로가 이렇게 했다고 라고 쓰이는 것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장기 저성장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장기인 줄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 첫 해 10년 지났더니 장기인 거지. 이게 깐다는 뜻이 아니라 싫고 까놓고 이런다.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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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신에 제가 황영아한테 숙제를 냈는데 하셨는지 제가 검사를 얘기했어요. 트렌드와 패드 트렌드는 한마디로 뭐고 패드는 한마디로 뭡니까? 정의 좀 내려주십시오. 혹은 딱 쉽게 안 하면 좀 쪽팔릴 것 같은데 트렌드 패드 뭘 굳이 내가 이것까지 패드 하이파이브 하고 하시죠. 라고 저는 봐요. 좋아. 이런 거 좋아. 좀 목소리 크게 해주지. 자신감이 없어서 숙제를 안 하셨거든. 지금 지금 즉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신 거거든. 숙제 되게 안 하셔. 약간 게을르더라고 보니까. 아 많이 그랬어요. 천재들이 약간 게으른데요. 윤대엽 스타일이냐고. 저번에 슬램덩크 유튜브 생방송에서 본인이 어떤 캐릭터에 가깝냐고 윤대엽이래. 얼굴 빼고 라고 얘기해서. 얼굴 빼고. 와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자 우리가 이제 윤대엽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슬램덩크에 나오죠. 강백호가 처음 만난 진정한 천재죠. 안 하는 것 같은데 게임 뛰면 미치게 잘하는 스타일. 우리 황이 형이 약간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니야. 숙제 좀 안 하는데 숙제 좀 안 하는데 게으름뱅이셔. 살짝살짝 잘 던져. 문피께서는 본인이 어떤 캐릭터에 가깝냐 슬램덩크였죠. 감동이었죠. 북산의 돌격대장 포인트 가드 송태섭 송태섭과 그거는 나는 키 때문이라고 키가 작으니까 키 안 작아 보이시는데 앉아 계실 때는 앉은 키가 큽니다. 제가 아 근데 사실은 이 삼행시라는 이 액션 이 컨텐츠 액션이 문피가 포인트 가드로서 다 이렇게 하시고 거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죠.